자 우리 소교 각성기념 소교방대 갑니다 아 지려요 자 지금은 각성소교 아니죠 그냥 소교인데 속취 축복하였습니다 자 우리 뒤쪽에 제이브 자 소교방대 요거 한번 보고 또 우리 소교 각성되면은 또 그것도 한번 봐야겠죠 각성전 소교 갑시다 방대기네 아 나비의 꿈 지리고요 자 이러면 루디 개 카운터 인정 루디 개 카운터 인정 멀티고 레밍샤가 막아주고 소교가 기본 몸빵이 있어요 무력을 3위밖에 없긴 해 우윈기 막아주니까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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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일단은 네에에에에에에에 축복 제이브 스킬 안쓰네 제이브 스킬 쓰면 이거 게임 터트릴 수 있습니다 네? 꽈상이요 아니 제이브 스킬 안쓰네 뭐하는지 모르겠네 저 때 엘리샤 각성 있을게요 현실당 가격이 쓰고 무효화 추가한 다음에 화상 지워버리자 오케이 좋아좋아 무효 5회면 약간 작죠 요즘에 근데 각성기 되면은 각성기에 보니까 무효화 추가가 있더만 그걸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축구원 이런거 주면서 나중에 자 소도 잘 싸웠고 잘 가고 와 제이브 스킬 한방을 안쓰네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진작에 다 쓸어버리는건데 와 제이브가 스킬을 안쓰네 에이 양양이겠죠 제이브 양양말고 제이브를 뭐해줍니까 아 아 이거 뭐 우리도 방패키겠지 맞지 어휴 씨 햄 엔져버리기 감긋춥국 이거 이미 끝났어야 정상인데 엘리샤에 턴감이나 하자 제이브 스킬 안쓸까면 어? 턴감이나 해 턴감이나 감전 감전걸리니까 스킬 쓰겠네 오케이 좋아좋아 자 근데 또 써야되요 예 죽을수도 있습니다 즉사 오 1초 가자 제이브야 어우 쓸 수 밖에 없겠네 나이들 뻥 턴감해 턴감 턴감 이겼어 리얼이야 이건 이건 리얼이야 쿨정독 괜찮겠네 근데 즉사도 개안코 오케이 뭐죠 이건 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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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불달 속여야 속여왔다 대가리 아 대가리 나비의 꿈 흠 야 지미고 어우씨 다시 또 켰잖아 이씨 그렇지 오후죽빵 오후죽 빵 네에에에에에에에에 . 어? . 아유 쒸. 첫판부터. 굉장히 꿀잼이네요. 예의. 기절. 즉사로 죽여버리자. 아니 무슨 루디가 자꾸 기절을 걸어? 우와 루디가! 진다고 이걸? 진짜 사람이냐? 이거 지면? 우와 이거 뭐. 오케이 제이브. 오 깜짝놀랐네. 오 무슨줄 알았잖아 나이다요 어? 뭐야 죽어줘 좀 들어 가히야 시간 다 썼네 라이씨 5분동안 쌓았네 다 안볼래 왜그러세요 소교각성기념 소교결장입니다 에? 어우 상대대 개좋다 상대 덱 짤줄 알아 맨날 선 스킬 베끼고 자 루디 카운터 와 저렇게 스킬을 써야돼 저게 제이브야 와 오늘도 안쓰네 자 상대 쌍창 엎졌겠네 개이브 와 상대 제이브는 저렇게 칼바로 야 소교야 막았네 나잇다 소교 소교 막았음 소교야 또 또 막았네 소교 좋네 오 소교야 엘리지아네 오우씨 자 루디 각성기 갑니다 먼저 제이브 스킬을 절대 안쓰네 이 덱은 제이브 와드설 헐 야 우후 죽 빵 이야 상대 제이브는 뭐 쿨마다 스킬을 쓰는데 우리 제이브는 그냥 구데기네 그야말로 그냥 구데기네 구데기 이걸 이기면 사기야 막말로 어 이기면 그냥 사기야 이카는 또 죽겠네 와 대단하다 대단해 뿌리면 에헤헤 tér 진짜 대단하다 아 까 망했네 그냥 나갑니다.. 졌죠 이거 마퀴를 왜 끼고있음 학궁 껴야지 학궁 껴야지 와.. 무슨 부부평타에 와.. 제임스케 쓰는거 보고싶다 그냥 그냥 쓰는게 소원이야 나는 평타말고 베베니 안녕하세요 그냥 소원이야 이렇게 쓰는게 와.. 또 안쓰겠지 써도 걔 부대기같이 쓰네 어휴.. 공대기 어서오고 공대기 어서오고 야 지금 왜 써아.. 와 지금 축사 걸어야되는데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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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. 정체정 난무기네 정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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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화안 음~~ 라비에꼬~~ 소롱한테도 지면은 그냥 제이브로서 접어야지 제이브도 이거 소롱한테도 지면 와 안죽었다 속여 뭐야 아이구 근데 관통비 보다 파슬리 너너너너너넛 적당한테도 그치 동전의 이만 와... 와... 루디가 더 잘 싸운다 와... 루디가 선호공을 잡네 이야... 진짜 대단하네 없을수면 저거저거 크리스한테 쓸리가 없지 우와 소노공 진짜 세다 즉사 크리스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만 믿습니다 야 크리스만 믿어요 이야 3대 소노공 스킬 잘쓴다 부럽네 1대 5대 4대 예에이 루디가 다 했어 루디가 어 하이칸님 오랜만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와 루디가 다 했다 와 이야 우와 루디가 대박이네 팀 스킬 안쓸거지 너 쓰지마라 지금 엘리시아가 딱 마무리를 하면은 이야 귀신같이 쏘리즈 대가리 정말 귀신같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네 소교 각성 기념 우리 소교방댁 빨리 각성 나왔으면 좋겠네요 마대 기반으로 해서 버프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 아리옹